지난 1월 야구팬을 들썩인 빅뉴스! 신세계 그룹 SK와이번스 전격 인수! 선수, 코치, 프런트는 물론 우승의 영광과 팬들과의 추억까지! 인천 야구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프로야구판에 두둥 등장한 신세계 그룹! 개막까지 D-10! 프로야구의 새바람을 몰고 올 SSG 랜더스를 알아보자! 안 물어봤지만 알려준 개봉박두! SSG 랜더스! 첫 번째, 신세계 그룹이 야구단을 인수한 이유! SSG.com,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스타벅스, 노브랜드 등 다양한 유통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 그룹이 야구단을 인수한 진짜 이유는? 신세계 그룹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서비스를 야구장을 찾은 야구팬들에게 마음껏 제공! 야구장에서 신세계 그룹의 서비스를 경험한 야구팬들을 신세계 그룹의 팬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 이전 프로야구에서 만나본 적 없던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SSG 랜더스의 팬이 되어보는 걸 강력 추천한다! 두 번째, 인천 시민을 향한 신세계 그룹의 열정! 인수 발표 이후 다양한 이름들이 야구팬들 사이에서 거론됐고 수차례 논의 끝에 결정된 그 이름! SSG 랜더스! SSG 랜더스는 오직 인천과 인천 시민만을 생각하며 결정한 이름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야구가 처음 상륙한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신세계 그룹이 선보이는 야구 문화를 인천과 인천 시민들의 마음에 상륙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SSG 랜더스는 BI와 유니폼 제작에 앞서 인천 야구의 헤리티지를 계승해달라는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카리스마틱 레드를 팀 상징색으로 선정해 올해도 인천 야구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유니폼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세 번째, SSG 랜더스의 관전 포인트! 이 선수는 이제 우리 선수입니다! 인수 소식만큼 야구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SSG 랜더스의 1호 영입! 추, 신, 수! 그리고 FA로 영입한 최주환까지! 추진수, 최정, 로맥, 최주환, 한유섬까지! 모두 한방과 정교함을 겸비해 그야말로 홈런 공장 공장장의 SSG 랜더스고 2021 시즌 SSG 랜더스의 강타선을 상대할 투수들에게 미리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용병 투수 역시 기대가 되는데 유현진의 동료이자 153km를 던지며 완벽 툴을 보여준 폰트! 좋은 제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루이키! 모두 나이트 코치의 도움으로 빠르게 리그에 적응 중이라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 또한 초보 감독이지만 투수 육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인천 야구의 산증인! 김원영 감독의 용병술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SSG 랜더스가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써내려갈 역사! 성적과 팬!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신세계 그룹의 모습을 기대하시라! 개봉박수! SSG 랜더스!